에잉 키보레잉 여깄어 좋아요 아 뭔가 속이 더부룩하네 ㅆ아 담배 그만 펴야겠다 근데 지면 담배 무적한 데 펴야 돼 나한테 주는 벌이야 질 때마다 패가 썩는 거지 내 패를 걸고 한다, 이 게임 아 이게 죽네 괜찮아요 마마 맞을게요 야 왜 이렇게 돈 조금 주냐 에이스 어우 쉣 좋아요 아 잡았고 야 펜타 씨발 달려 아 줘 가서 죽어 빨리 끌고 시발 개새끼야 아 아 씨발 어 씨발 어 씨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스 그렇지 좋아요 오늘 힘이 너무 약해 생각 좀 하고 말하자 테디나 데프트면 4일에서 라인 전지겠냐 15분 고속도로 서렌이지 크크노크크 와 잠깐만 너무 센데 풀템이다 아니 저 그냥 오늘 10시까지만 할 것 같은데 지각해놓고 양심이 없으시네요 아 아 이분 지각했는데 애교로 봐주세요 애교 보여달라고? 봐주세요 아니 씨발 불이라면 왜 욕을 해 아 이러면 싸워야 되는데 어 오졌다 아 펜타잖아 노틸 아 진짜 존나 밉상이야 뭐하는 거야 잘해 노틸이 판 다 깔아줬는데 뭘 뭐 궁극기 클릭 한 번 하는게 어려워요? 뭉쳐있는데? 누가 못해 그거를 엽기 없네? 님도요? 개소리 하지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씨발 저도 해킹당해가지고 어떤 개새끼가 다이아로 떨궈났더라고요 마스터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 씨발 놈이 애쉬로 7원패 하났더라 개새끼가 어 누가 있는지 알아요? 씨발 좀 알려줘봐 그래서 가서 때리게 누가 수호자 드러난 수호자 얘기하지마 빡시니까 에이크 하는 중 하는 중 에이크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진짜 할 거 없는 도시 특징 꽃축제암 크크루쿠쿠쿠다스 아 아 아 아 하자봐라 데닉스 아 존나 오래 싸웠다 진짜 귀찮아 지와나 나 오늘 스물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주랑 아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스무살인데 지와나라고 하는건 좀 뒤지고 싶냐? 내 동생보다 어린데 어 형이라고 해라 쬐끔 그렇다 어 잡아 와 잡아 어림도 없지 아 어 어림도 없지가 아니라 못 터쳤네 뚫동을 아 존나깝다 네이스 책을 존나해 후후 존나 맛있어 헤헤 쉣 얘 얘 뭐하니 나왔어 나왔어 헤헤 아이 시발 발로 까버려 그냥 데닉스 데닉스 리신 데닉스 리신 헤헤 헤헤 아 시발 질뻔했네 이것도 원래 이렇게 길게 할 게임이 아니야 시발 저 머리 내리니까 좀 어때요 살짝 좀 대학생 가지 않아요? 대학생 오빠 아니 뭐 농담 한 번 했다고 인생 똑바로 서라는 좀 뭐라는 거야 정신이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사시 못 드세요 지압 한번 더 고맙습니다 우우 아이씨이 어우 SHIT 후에에에이 아 고맙습니다 너 뭐해? 아니야 이런 여가시간에 스트레스 풀때 뭐하면서 사시나요? 아 다 못잡아 이거를? 아 씨발 핑왕 있네 유닛스! 와 이걸 던져주네? 이거 집에 안가네? 유닛신들 아니 야 그러기까지 못믿어 아 네니스! 그렇지 저게 아칼리지 아 그거 뭐 봤는데? 아! 네니스 아 근데 저거 뭔가 좀 과섭인데 뭐야 저거 아 와 딜가 존나오죠? 야 이거 이거 유축 실물이 코가 더 크네 그까? 아 씨 아니 뭐해 쟤 와 진짜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용용용용용용 하아 진짜 하아 진짜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블리츠가 방해하잖아 아 진짜 왜 그러냐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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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어떻게 올리냐 여기도 점수를 씨발 온 딜로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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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는거 봐 진짜 ㅈㄴ 아 내가 스위치 이래서 안해 씨발 아니 씨발 롤하면 화를 어떻게 안내요 전판 봐봐 씨발 키보드 부숴어야 돼 원래 정상인이면 키보드 비싼거라 못부서 1700점이야 츠한아 너 왜그렇게 생겼어 길게시 키보드 비싼거 써야돼 키보드는 샷건 못치거든 감정 살짝 담당일진같은 느낌이야 샷건 못치워 비싼거 쓰면 멘브레인이었잖아? 바로 이미 그냥 키보드 두개 부셨지 오늘 근데 지완아 너 키보드는 이길 수 있냐? 크크루크크 키보드는 내가 이기지 야야야야야야야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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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씨발론 블루는 무조건 지킨다 이건가? 에헤이 진짜 뭐하냐 에인스 좋아요 오늘 진짜 쓰레쉬하는 새끼도 진짜 엮겹다 아 다야 이건 쓰레쉬하면 안돼 카르마 이런거나 해 룰루랑 그렙도 못하면서 차라리 블리치를 해라 진짜 그냥 그렙 각도 못보면서 진짜 진짜 존나 못해 진짜 그냥 이도 마당 쓸개하고 시발 팩트 39폭 자야 쓰레쉬 평가다 잘 엉기긴 했다 전판 쓰레쉬도 진짜 개격 으아아아 빼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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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왜 자꾸 트위치한테 킬 줘 힘들어 자야랑 카이사 둘 중에 누구랑 사귀신가 정신 좀 차려요 사귈거면 카이사랑 사귀어 자야는 남자친구 있잖아 네이스 아 이거지 쉣 네이스 아 이거지 진짜 트위치가 구린건지 자야가 좋은건지 전판에 자야 있으면 일찍 끝났는데 이겼는데 내가 캐리해서 아 근데 쓰레쉬 실력차가 확실히 나긴 하지 전판 쓰레쉬는 전판 쓰레쉬는 그냥 설사였어 그냥 설사라서 손으로 치우지도 못해 고체면 치울 수 있는데 액체 똥은 안 돼 아 카레 먹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 아 아 네이스 근데 진짜 독지 잘생긴것 같지 아니냐 아아이 개새끼 알먹어 뭐하는거야 킬 먹은것도 봐줬는데 진짜 언딜새끼들 망나니네 저런사람 말하는사람 트팅 탑함 탑솔러일 탑솔러일 탑솔이 제일 망나니야 정글이 짓건줄한다니까 오우 쉣 왼똑이야 이게 탑솔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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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달아 너무 맛있어 너무 재밌어 롤 이맘로서 언딜하지 캐리어는 맛 부검 갑니다 한남쥐라고 하셨네요 그런 단어 쓰지 마세요 그냥 병신이라 해 그냥 그렇잖아 그런 단어는 좀 알겠다 병신새끼야 고맙습니다 아싸 병신 어그로로 2천원 벌었다 개이득이죠 시발놈은 좀 아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처리중이다 고맙습니다 철은 너무 달아 아 뭐 자포터야 또 아 뭐 하수삼는거에 아 싹 두팔했네 시발 아니네 잘하는 사람이네 이거 맞어? 쟤는 왜 자크 때리냐 바보들이네 조질만한데? 이젠 상체 버스 도구버스 까지 타네 그 원들 자존심은 여기있어 리신아 제발 아.... 아 아깝다 퐌위에에에에에에에! 후후 이거 귀압으로 집에오네 재밌어 버스를 타네 크크 아 뭐해 자크 중알동안 쉬지도 않고 방비 부릅 부릅끼며 저녁에 쥐출부 정주행할 생각하니까 뭐해 솔직히 인구조차 먹네 상대원들이랑 쥐환이랑 팀 바뀌었으면 지금 기분 좋아 죽을 듯 크크크크 아니 야 팀워 숨어있었는데 아 뭐야 얘는 아씨 뭔가 숨어있을 것 같더라니 와 칸모 이쑤시개 한번 맞으면 쥐야 팔 한쪽씩 날아가네 다이아가라 뽀뽀로 뽀뽀 근데 그리핑소드 선수 취커드 클랜 아니였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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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팀어새끼 존나 화나게 하네 사람 어 뺏뺏뺏뺏뺏 아 얘는 진짜 그냥 혼자 게임한다 우리 4대5 게임하고 있어 지금 와 뭐하냐 아 뭐해 아 진짜 뭘 까비야 존나 못해 진짜 아니 아 쟤가 가트 트여행기 너무 싫어 진짜 아 겁나 아파 아니 씨발 아 아 진짜 야 나 씨발 렌즈 사야겠다 아 쟣같다 진짜 그냥 빨리 건네라 네이스 캐리 아 이거 자크가 잘해가지고 다행이다 와 존나 힘드네 진짜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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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캐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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